인천시장 선거 문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인 인천시장선거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일종의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2018년 인천시 중구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지만 그것은 바로 2018년 지방선거 전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동시에 문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일어난 사건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2018년 인천시장선거 에 대한 소위 인천중구 구민들이 보이던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구분 선거인수 투표 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별로 득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수치는 바로 사전투표 선거인수라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98,608명 98,608표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인수에다가 무효 투표 수와 기권수를 다 고려한 것이 바로 이 투표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맨 위에는 거소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는 이렇게 동별로 쭉 있고 동은 또 여러분들 아주 상시하게 뭐로 나눠주는 거 아니까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림읍에는 사전투표소가 모두 13개나 있습니다. 한림읍 제1투표소 제13투표소 그러니까 조작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천시 수준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작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천시의 소위 9레벨에서 조작을 행하지 않습니다. 조작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천시의 동레벨에서 조작을 행하지 않습니다. 조작을 행하는 선거 조작을 행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거 아니까 가장 밑에 단위 하위 단위인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림읍 제1투표소를 방문한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0% 20%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런 조작 프로그램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가 추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인천시 중구에는 여러분 동수가 모두 11개입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이렇게 다 합치게 되면 투표소 수가 45개입니다. 45개 아마도 2018년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45개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을 겁니다. 그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0.5 0.5를 45개 곱한 값입니다. 아마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수억 분의 1 혹은 수십억 분의 1입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모든 그런 투표소 레벨에서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투표소에서 어김없이 민주당 후보가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것이 2018년 인천시 중구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일어난 것이 어김없이 민주당 후보는 다 투표소 레벨에서 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인천시 중구에 11개 동이 있는데 민주당 후보는 11개 동에서만 사전투표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소 모두에서 바로 관내 사전투표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관외 투표소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투표소 수가 46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관내 투표소가 45개 관외 투표소가 41개를 더하니까 46개. 그러니까 2분의 1의 46성 2분의 1을 46개 곱한 정도의 불가능한 확률이 발견한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가장 하위 레벨인 투표소 45개에서 모두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일종의 불문율이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그들에게 부역하거나 협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행한 일은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 참가자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한 그런 행위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 또 3구 대선까지 꼭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하에 있는 그런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꼭 같은 행위를 할지를 우리는 유심히 관찰해 보고 있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그 많은 의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꼭 같은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 공식을 2022년 또 3구 대선에서 또 적용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부자를 2년간 이렇게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은 의상실, 대경실색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한 무치, 얼굴이 너무나 뻔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8년 인천시장선거도 네 개의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인천시장선거 관전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방송을 보시는 중에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 방송 탄압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저는 2020년 9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송출량 제안을 받고 있는데 정상 송출량에 공병호 tv가 내보낸 것이 100이라고 하면 2020년 9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0% 정도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털 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성장이 거의 안 됐습니다. 채널이 거의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개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못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아요도 눌러주시지만 단톡방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 널리 공유하셔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길에서 간신히 산소호흡기를 달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도 미궁입니다.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계속 힘을 모아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나라가 전체주의 체제 노예로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바로 선거를 지키는 겁니다.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셔야 되고 이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것이고 사실과 진실의 모든 지금 매체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일하게 제가 이 방송을 드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본인 서순호나 자식들이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하셔야 될 겁니다. 2018년 인천시장선거의 관전 포인트에 이 중요한 테이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익숙한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일본의 발표 득표수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박남춘 후보가 11,862표, 유정복 후보가 6,501표, 문병호 후보가 695표, 김용호 후보가 480표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후보가 있겠죠. 그리고 인천중구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인력,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19,865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투표에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토대입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조작의 범위와 규모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 조작이 대개 몇 프로 정도 이루어졌는가 하니까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에게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6%의 표를 더 집어넣어 줬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 기준 6%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한테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6%를 빼앗았습니다. 1056표를 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조작이 12%를 조작했습니다. 6%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는 본인이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얻었던 득표수에서 14%를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 조작수를 가정을 하게 되면 바로 예상 득표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상 득표수가 박남춘 후보는 1만 806표, 유정복 후보는 7,557표, 문병호 후보는 695표, 김용호 후보는 480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상 득표수에서 사전투표에서 더 집어넣은 것을 더해가지고 박남춘 후보는 1만 1,862표로 크게 띕니다. 따라서 득표일도 0.54%에서 0.6%로 조작이 됩니다. 유정복 후보는 본인이 실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7,557표에서 사전투표에 조작된 1,056표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557 빼기 1,056을 하면 6,501표를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안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득표일 기준으로 보면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는 38%를 받았습니다마는 조작에 의해가지고 33%로 주도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살펴봤던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22%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로구의 서울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에게 11%를 더해주고 김문수에게 7%를 빼고 안철수에게 3%를 빼앗고 그리고 민중당의 김진수 후보에서 1%를 빼앗았습니다. 놀랍게도 정의당 표에는 손을 전혀 안 댔습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받은 7,469표 가운데 27%인 2,033표를 빼앗겼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5,964표를 실제로 얻었는데 그중에서 871표를 빼앗겼으니까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5%를 빼앗긴 겁니다. 놀랍게도 정의당은 같은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나 정의당보다 더 표가 적은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는 407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90표를 빼앗았습니다. 1%를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407에서 290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50%를 훨씬 넘어서는 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의 실제 득표수에서 27표를 빼앗겼고 안철수 후보는 15%를 빼앗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를 한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을 407로 나누으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60% 가까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는 군소 후보지만 407표밖에 못 받은 데 불구하고 무려 290표를 빼앗아가 가지고 60% 이상을 빼앗기는 그런 아주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현상이 서울시의 종로구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도 24%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그다음으로는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2018년 인천시장선거에서 인천중구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네 가지 앵글 네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그렇게 분석을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부정선거의 실상과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조작행위를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교차 조작을 여러분들 찾아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작을 파악하는 방법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소위 부정선거의 조작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이 검증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검증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발표 득표수 그다음에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증감을 해가지고 소위 발표 득표수에서 빼고 더하고 그렇게 해서 예상 득표수 실제로 후보가 받았을 예상 득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을 고려해가지고 가장 하위 레벨인 그런 투표수 레벨로 조작률을 고려해가지고 수정 득표수를 구하게 됩니다. 이 3번 수정 득표수를 가지고 1번 2번을 상호 비교하게 되면 바로 조작 여부가 검시에 판단이 되게 됩니다. 이 수정 득표수가 조작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한데 이 수정 득표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발표 득표수하고 예상 득표수를 비교하게 되면 그냥 검시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얼마나 됐느냐. 수정 득표수를 계산은 발표 득표수의 일정한 조작률을 가정해서 조작되지 않은 후보별 득표수를 구하는데 모든 투표수 레벨에서 진짜 득표수를 계산하고 이것을 합산해서 우리는 수정 득표수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나간다. 그럼 인천시 중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모두 동수가 11개입니다. 11개고 투표수 수가 45개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선거인 수가 11만 7583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40개가 아니고 45개입니다. 45개 투표수마다 조작된 후보별 발표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조작된 득표수를 제거한 다음 이것을 합산하여 수정 득표수를 계산한다.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수정 득표수를 구할 때는 투표수 레벨에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조작범들도 선거 조작 기술자들도 그냥 인천시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수정 득표수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수 45개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의 참가자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조작범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이 해서 우리가 도출한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수정 득표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작범들이 했던 방법을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이렇게 구해낸 것이 수정 득표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아주 중요한 인천시장 선거의 중구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에 줄을 하나 쫙 끄시게 되면 바로 위에는 선관위 자료를 사용한 것이고 바로 밑에는 수정 득표수를 사용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 선거에서는 당일 투표에서 손을 조금씩 대했겠지만 사실상 사전투표 조작에 비하면 당일 투표는 거의 조작이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번 2번 3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전 사전투표수라는 것은 선관위 발표자랍니다. 선관위 발표자료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박남춘 후보는 후보별 득표율이 60%입니다. 유정부 후보는 33%고 문병호 후보가 3% 김용호 후보가 2%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당일 투표수가 2번입니다. 당일 투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율을 구하게 되면 박남춘 후보는 53% 유정부 후보는 39% 문병호 후보는 4% 김용호 후보는 2%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인천시 중구의 구민들은 수만 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와 그리고 당일 투표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53%를 얻었습니다마는 사전투표에서는 60%의 후보별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차가 7%까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구민들은 두 그룹으로 수만 명으로 나눠가지고 투표를 행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후보에 따라서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최대한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특이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유정적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39%를 득표했습니다마는 사전투표는 33%를 득표해가지고 무려 6%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는 부정선거에 강력한 그런 의혹과 의심을 증거물로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4번, 5번, 6번은 우리가 조작범들이 사용했을 그런 투표소 레벨별로 사전투표 조작한 것을 다시 역으로 사전투표하지 않은 상태의 값을 다 구한 겁니다. 그것을 다 합산한 것이 바로 수정특표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작범들이 조작을 했는데 그 조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그 수치를 조정해서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모두 합산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수정특표수입니다. 수정특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4번, 5번, 6번이 나옵니다. 수정특표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번인 당일투표수는 2번과 변함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것과. 왜냐하면 당일투표에서는 거의 조작이 없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4번인 수정우 사전특표수는 우리 용어로 쓰면 수정특표수입니다. 수정특표수는 1번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박남춘 후보는 1만 806표로 줄어듭니다. 유정북 후보는 7,557표로 늘어납니다. 문병호 후보는 659표로 변함이 없습니다. 김용호 후보도 880표로 변함이 없습니다. 박남춘 후보는 수정을 하고 나니까 11만표에서 10만표로 줄어들었습니다. 1번에 4번입니다. 유정북 후보는 6,500표에서 7,557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율을 보니까 54%, 38%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일투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박남춘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 53%하고 사전특표 득표율이 54%가 유사합니다. 동시에 유정북 후보는 39%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이 사전투표에서 38%가 일치합니다. 거의 1%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통계약의 법칙인 인천시의 중구구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바로 조작값이 아니고 조작을 수정한 수정특표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 5, 6은 정직한 선거고 1, 2, 3은 정직하지 못한 선거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현저한 그런 차이.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 부정선거가 인천시장선거 중구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고 바로 하단의 4, 5, 6에서 조작값을 투표수 레벨별로 다 환원시켜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해서 구한 수정특표수 기준을 보면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일치함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같은 현상이 서울시장 종로구 선거에서도 1, 2, 3에서는 박원순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47%였고 당일투표가 47%였고 사전투표가 57%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후보가 당일투표가 26%였고 사전투표가 19%였습니다. 너무나 큰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1, 2, 3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입니다. 그러나 그 발표 득표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투표소 레벨 종로구의 한 60개 정도의 투표소 레벨보다 모두 다 조작되지 않는 값으로 보정한 것이 바로 수정 득표수입니다. 수정 득표수를 가지고 4, 5, 6을 비교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후보별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일치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박원순은 당일 47%, 사전 47%, 김문수는 26% 당일 사전 26%입니다. 선관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심하게 조작된 수치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바로 사전투표의 거대한 체계적인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 5, 6은 선거 데이터 사이에서의 일정한 규칙 관계를 만든 다음에 그 규칙 관계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렀습니까? 조작 프로그램, 조작 공식, 조작 엔진 혹은 그것을 추적해 나가는 사람들은 다르게 추적 프로그램이다. 추적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을 다 물을 빼버리고 나니까 뭡니까? 4번, 5번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완벽하게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곳에서 5대 공직선거에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이 선거 데이터 분석가의 제약 후수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분이 바로 허병기 교수님입니다. 1947년생으로서 인화대학교 생명학부에 현직에 계실 때 교수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131쪽에 4.15 총선 인천연수원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 분석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2번 하단에 있는 온전한 포본별 후보 득표율입니다. 정의룡 후보는 오염되지 않아서는 다 비슷합니다. 당일 관내사전, 관내사전 후보별 득표율이 민경욱 관내사전, 관내사전 당일.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한 그 값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발표된 득표율은 현저하게 당일에 비해서 관내사전 투표와 관내사전 투표가 정의룡 후보가 현저하게 커지게 됩니다. 민경욱 후보가 현저하게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러진 5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같은 그런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광고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 후보를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사실을 알려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런 부정선거가 발을 뻗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관전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인천시장 선거의 전산조작 흔적들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재분석을 행한 제야 고수가 발견해는 아주 위대한 발견입니다. 엄청난 발견입니다. 우리는 통상 대한민국의 5대 공직선거가 거대한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입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산조작을 발견하려면 검찰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메인 서버를 압수를 해가지고 포렌식을 하면 검시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4.15 총선 이후에 포렌식을 그냥 거의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서버를 교체하든지 방법을 여러 가지 사용해가지고. 포렌식을 할 필요가 없이 포렌식이 종이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렌식에 필적할 정도의 위대한 이런 증거물의 발견이 바로 전산조작 흔적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전산조작 흔적들이 그동안 산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최초로 이 부분을 검증한 사람이 바로 제야 고수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가장 최초로 그야말로 은밀하게 검증된 전산조작 흔적들을 보신 겁니다. 어제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강 그리고 대구시장선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전산조작을 했는데 전산조작은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포렌식을 하면 좋겠지만 포렌식을 할 수 없더라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에 남긴 그런 흔적을 보면 된다. 전산조작의 가장 중요한 흔적은 개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숫자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 시스템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실무자들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겠죠. 그것을 없애거나 그러나 그 증거물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실시가 되면 언제든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대규모의 전산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이 당선시키려고 하는 후보에 대한 목표 득표수를 맞추고 그 목표 득표수를 구할 수 있는 조작률을 결정한 다음에 전산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의 위조 유령투표자를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해서 위조투표지를 제조해서 아마 투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pp들을 크게 제가 여러분들 키우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인천시장 중구 사례입니다. 이 수정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입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된 것을 고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맨 밑에 이게 기존 합계의 이 값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결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준 후보는 29,817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는 19,724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미래당의 문병호 후보는 1960표를 받은 겁니다. 정의당의 김용호 후보는 1301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흰색이 바로 발표 득표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이름은 기존 합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바로 위에 그린색 초록색으로 합계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 합계라는 항목이 바로 수정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조작한 것을 틀어내고 투표소별로 계산을 해낸 겁니다. 이 수정 득표수를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준 후보는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숫자가. 통상 선관위 자료가 항상 숫자가 많습니다. 얼마나 맞느냐 25표가 더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19,724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투표소별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합산을 해보니까 수정 득표수가 19,707표가 남았습니다. 두 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14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 많이 발표한 겁니다. 이게 전산조작에 굉장히 유력한 흔적들입니다. 투표소 레벨로 반올림을 처리하면서 숫자가 딱 맞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50개 정도의 투표소에서 25개, 25개가 반올림 처리한 거지 5 이상이 25개 투표소고 5 미만이 25개 투표소면 이런 수치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60개는 여러분들 0.5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개가 0.5 미만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남는 겁니다. 반올림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른미래당의 문병호 후보도 여러분들 1960표로가 발표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조작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정 득표수는 1957표입니다. 3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이 발표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다 합치게 되면 42표입니다. 무효표가 3표입니다. 총 45표가 남는 겁니다. 이 45표를 어떤 신간에 전산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5라는 인위적인 숫자가 전국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포렌식을 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 서버에 있는 그런 서버를 여러분들 압수해가 검찰이 포렌식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 조작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라는 그런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전국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만일에 조작이 전혀 되지 않았으면 이 값들이 다 0이 돼야 됩니다. 선거인 수 0, 투표 수 0, 0, 0, 0, 0, 0,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검찰이 포렌식을 하지 않고 메인 서버를 압수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45라는 수치가 분명히 뚜렷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천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 수치가 남아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조작의 흔적들입니다. 인천시장의 전산 조작의 흔적들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흔적입니다. 배춘잎 사전 투표지라든지 일장기 당일 투표지보다 더 중요한 바로 전산 조작의 증거물들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조작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조작을 안 했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안 했을 때 여러분들 조작을 안 했을 때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맨 밑에 여러분들 위에 거는 여러분들 밑에 이게 있죠. 쫙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예상 득표수입니다. 예상 득표수.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인천시 중구레벨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몇 퍼센트를 여러분들 보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와 더 가져갔기 때문에 가져간 것만큼 뺐고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몇 퍼센트를 유정북 후보는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 구한 값이 박남춘 후보가 2만 8,736표 유정부 후보가 2만 766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득표수에서 빼앗아간 것을 되찾아온 겁니다. 빼앗긴 사람이 되찾아온 것이고 빼앗아간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는 상태로 돌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흰색은 예상특표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투표소 레벨 가장 하이레벨에서 조작된 상태를 수정한 그런 일종의 수정특표수를 구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린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정특표수를 보게 되면 예상특표수하고 후보별로 수정특표수 똑같이 일치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25가 0이 된 겁니다. 유정부 후보가 0이 된 겁니다. 이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입니다. 잘못 투입. 25가 0이 됩니다. 유정부 후보가 0이 됩니다. 문병호 후보는 1957표, 2009이 똑같습니다. 0이 됩니다. 김용호 후보가 0이 됩니다. 개가 어떻게 됩니까? 0입니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무효표 3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만 남게 되는 겁니다. 42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특표수는 조작을 한 부분들이 다 수정이 됐기 때문에 반올림하면서 숫자 찌꺼기가 남아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이너스 45를 처리했지만 42가 다 제로를 차지하기 때문에 42까지가 마이너스 3만 등장하면 되는 거죠. 후보별로는 다 제로, 제로, 제로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정특표수하고 예상특표수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작하지 않았을 때는 숫자 찌꺼기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번 보시죠. 어제 했던 서울시장 사례입니다. 발표특표수 선관이 발표하고 수정특표수 조작 프로그램 상호 대조를 하게 되면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수 조정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개수 조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29장의 투표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9를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선관위 데이터입니다. 그 위가 선관위에 오염된 자료를 고친 투표수 레벨로 고친 것이 바로 수정특표수입니다. 박원순 후보 보시기 바라며 똑같습니다. 박원순 후보. 이게 좀 다르네요. 이거는 가만히 계시 보시죠. 다를 수밖에 없네요. 다를 수밖에 없네요. 이게 여러분들 기존 합계가 바로 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겁니다. 우리가 오염된 것을 투표수 레벨로 정리를 다 한 겁니다. 박원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만 1148표를 발표했는데 수정특표수를 구해보니까 4만 1135표입니다. 13표가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더 많이 발표한 겁니다. 김문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표를 더 많이 발표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6표를 더 많이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숫자가 0입니다. 정의당은 절대 손을 안 댔습니다. 민중당의 김진숙 후보는 1표를 더 많이 발표했습니다. 28표가 남고 무효표가 1표가 남은 겁니다. 두 개 합처가 마이너스 2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수 조정을 하지 않으면 전산 프로그램은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위에서 차변과 대변을 딱 같이 맞춰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전산 조작의 유력한 흔적입니다. 이런 정거물들이 숫자가 맞지 않아 가지고 숫자를 개수 조정한 이 정거물들이 전국의 모든 곳에서 다 관찰해야 됩니다.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하고 이렇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예상 득표수고 그 위에 수정 득표수입니다. 가장 밑이 흰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박원순 씨 보시면 박원순은 예상 득표수 37,940표 그리고 투표수 레벨로 조작한 것을 다 떨어낸 수정 득표수가 37,940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3표가 필요가 없는 거다. 제로. 자유한국당 김문수 제로. 조작되지 않았으면. 바른미대는 안철수 제로. 김진숙 제로. 28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로입니다. 그럼 딸랑 남은 게 무효 득표수 한 표수니까 마이너스 29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들이 거대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천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인천시 중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종로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인천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4번입니다. 수정 득표수의 정확성 입증.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표로 딱 간단하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수정 득표수하고 중앙선거 관련해서 발표한 발표 득표수를 비교하게 되면 오차가 10.6%, 7%, 3.4% 크게 나옵니다. 수정 득표수하고 예상 득표수. 여기서 이런 예상 득표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인천시 중구 같은 경우는 중구의 사전투표 선거인수 총합에서 여러분들 총합에서 몇 퍼센트를 그냥 보정한 그런 예상 득표수 실제로 받았을 득표수를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수정 득표수라는 것은 투표수 레벨에서 다 투표 조작을 다 제거한 그런 것을 구한 다음에 서로가 비교하게 되면 오차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정 득표수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선거 데이터 뭉치에서 인천시 중구의 선거 데이터 뭉치에서 선거 데이터 숫자 사이의 규칙 관계를 정립한 일종의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 공식 그리고 추적 프로그램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딱 적용하게 되면 인천 중구 동구 남구 다 나오는 겁니다. 얼마 조작했는지가 이런 작업을 제약호수가 완성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발표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는 불일치 엄청나게 비정상이었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 조작이 됐기 때문에. 예상 득표수와 수정 득표수는 거의 일치한다. 정상이다. 따라서 조작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정확하게 만들어낸 것이다. 조작 공식을 발견해낸 겁니다. 찾아낸 겁니다. 뭘 통해서? 숫자 사이의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2018년 인천시장 선거 총조작률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2%를 조작했습니다. 서울의 종로구는 22% 대구 중구는 24%를 조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숫자가 큽니다. 통상 지금까지는 지방선거는 20%를 조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박남춘 후보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를 더 받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는 마이너스 6%를 표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유정복 후보는 실제 자신이 사전투표에서 득표한 수의 14%를 절도를 당한 겁니다. 큰 숫자죠. 인천시 중구 사례는 인천의 다른 선거구에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부분들이 조작 프로그램이 발견됐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다 해서 2017년 대통령 선거까지 다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정도 내일이나 내일 정도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 공식이 다 전국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소위 조작 프로그램이 일단 세팅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화에서 5대 공직선거를 모두 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발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